네가 준 표절곡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개망신을 당한 중국 가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자 이쪽입니다. 들어오세요. 아 예 오셨네. 먼지로 신호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점수 씨 중국말 할 줄 알아요? 나 잘 못하는데. 걱정 말아요. 한국말 좀 해라. 걱정. 이 상황 때 들리잖아. 잘 들리잖아. 잘 들리잖아. 대수아. 당신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까? 잘 들리잖아. 듣는 놈의 노래 맹글라가 꾸라 털어라 썩며야 야불이 털어 쏴까라야. 깻빵미나 이어폰 꽂아 딱 들려봤더니 와 이 노래 죽이네. 그래가 이게 어쩝니까 이게 딱 좋아가서 앨범을 딱 만들어가 사람들한테 싹 다 돌린 사람들 인마 와 쌍요가 돼. 악플이 이렇게요. 악플이 이렇게요. 중국말 다 들리네요. 신기하지. 도대체 그 표절 곡이 어떤 곡이길래 그래요. 한 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? 와 싹아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지금 이 노래가 임수롱이랑 아이유가 불렀던 잔소리라는 노래랑 똑같은데. 한국 잔솔래?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? 잔솔뱅이요. 알겠습니다. 피해가 짱신 모양인데. 다른 노래 또 있습니까? 2번. 니꼴라이안 내꼴라이안 누꼴라 쏘요. 어서 Reply. What I need was so... 잠깐만요. 잠깐만. 이 자식아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! 뭐 다른 노래는 없는 거죠 이제? 맘난다. 맨.맨 다이틀렛. 맨 다이틀렛! 음악과 협상을 해. 아 이거 미치겠네. 오! 진짜로! 진짜로! 잘한다 행니 목소리 로브 들러라이 십분한 발란 자 이 노래까지라고 번거보다 단어 벌레츠 니넷까지 다 너번 했더니 다 너번 했더니 레바런쬐 레바런쬐 자 이 노래까지 은내 은내 꼭지라라 아니 뭐란랍니까 자 꼭지? 양글 하나만 낼 달래? 내 꼭지를 왜 넣어줘라! 아, 그러면 낼 달래! 두 분 도대체 뭐하시는 분입니까? 양꽃이! 지파울러!